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 강화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기관입니다. 오늘 우리 기법반 회원님이나 월만이체 멤버십 회원님은 엔매직 투자 다 팔은 것 같은데 그냥 구독자님들은 엔매직 투자 어땠는가 모르겠네요. 물론 우리 유튜브 멤버십이나 그 다음에 멤버십 월만이 천원이죠. 기법반 회원님들은 진짜 수익이 많이 났고 특히 엔매직 투자는 천원 이하로 추천해서 청구밴드 팔고 다시 샀었다 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 구독자 님들은 제 영상 보고 제가 앞전에도 지금은 살타임 아니다 그냥 구경만 해라 계속 영상 했기 때문에 제가 월만이 천원이나 또는 우리 기법반 회원님들 시다발해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용 안 했다 이런게 양심은 지켜 지켜요. 오늘 급락 나왔어요. 급락 나왔고 우리가 아침부터 제가 8시 30분에 엔매직 투자 오늘 다 팔겠다. 왜냐면 gct 상장 신청한 날이거든요. 신청이 통과되면 대박 이지만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몰라요. 통과됐는가 안됐는건 모르고 승인됐는가 안됐는 건 몰라요. 저도 물론 gct 주식 가지고 있지만 내부자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5800원의 매도가 많이 걸려 있었는데 우리 물량 같아요. 다 팔리고 저 폭락 나왔다. 마찬가지로 아나패스는 제가 며칠 전부터 27000원 팔았어요. 27000원 팔고 얼마까지 27000원 300원까지 팔고 한 5일간 쭉 팔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남은 물량 27000원 이상 다 팔았는데 다 팔린 것 같아요. 그럼 카톡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톡 보시면 스킨앤스킨도 초급등 나왔죠. 스킨앤스킨 제가 매주 월요일날 아침 10시 반에 항상 공개 출신 m2n 사라 25% 골라갖고 박설바의 사라 80% 빼먹었고 계속 급등해서 그죠. 지금 남아있는데 아마 우주 항공주 스테로가 한 10% 수익 중이고 하나여러스페이스가 1,2% 정말 수익 중이고 그렇는데 마찬가지로 스킨앤스킨 초급등 그 다음에 박설바의 어저께 16% 13% 급등 그 다음에 역시 보시면 박설바의 다시 들어갔어요. 그죠. 다 팔고 엠매직 투자 다 팔았고 그 다음에 박설바의 로 맥스 박아 버렸죠. 박아 버렸고 카톡 내용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카톡을 다 보여줘야 양아치가 아니 잖아요. 매집주 박설바의 10% 수익시 자동매도합니다. 저는 익절한 분은 오늘 시가 이하건 마이너스 1% 1에서 3% 사이 재미있어서 오늘 재미있어서 단타 됐어요. 스킨의 스킨 오늘 16%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8% 수익시 자동매도 한다니까 8% 수익 매도 보고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8시 39분에 중기주 엠매처 투자 1,800 다 매도하시고 아나패스 2만 7천 이상 전량 익절합니다. 다음주 강남작전주 하나 중기주 들어가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영상으로 주말 올려있게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박설바의 들어갔어요. 보시고 보시면 매집주 추가합니다. 박설바의 현가 추가합니다. 재미있고 박아요 했거든요. 박설바의는 우리 역량이지 회원들 역량 때문에 올라가는 안 좋은 거예요. 박설바의 일단은 제가 플러스 1% 추천했는데 올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정가가 플러스 올라갔고 우리가 팔았던 거 엠벤처 투자 폭락 안앞패스 폭락 엠투에는 우리가 며칠 전에 다 팔았잖아요. 4월 26일날 역시 폭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스킨앤스킨 잘 팔고 나갔죠. 우리가 8% 먹고 팔았는데 작년 16% 올라갔어요. 뭐 풀로 샜고 쩔고 팔았고 대충 먹어도 8% 다 먹었다. 이게 진실 보고 왔고 또 제 영상 보고 엠벤처 투자 수익일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사람도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엠벤처 투자 900원 1000원 대 사모하라고 1년 전부터 있어요. 그죠. 한 달에 12000원 다 아까워서 그냥 구독만 하시는 분들 또는 킥업반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엠벤처 투자 수익이다. 그 다음에 아나패스 투자 수익 이죠. 23000원 추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저희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또 만인처리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만인처리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입할지 몰라서 그냥 구독만 하시는 분들 순진한 분들 을 엠벤처 투자 아나패스 풍랑 오늘 어떻게 할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영상들입니다. 엠벤처 투자 아나패스 뭐 gct 상자 오늘 그릇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나중에 보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우리가 저는 항상 모덤을 다 오픈 하지 않습니까. 엠벤처 투자 아나패스 우리가 책 5점 팔고 나갔다.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갔다. 박설밤에 들어갔다. 카톡 다 보여드렸고 월만인 전 멤버십 기법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여드릴게요. 정리가 유튜브 채널 홈에서 보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주주 추구합니다. 박설바요. 현가 추구합니다. 점입고 박아요. 백전 98선 중기주 엠벤처 전량 1800 매도 걸라 했는데 매도 모나님들 계시네요. 공시지로 매도 보고하고요. 매도 모나님은 다음주 파시길요. 엠벤처 투자 아침부터 1800 매도하고 아나패스 2만 7주 다 매도한다 했습니다. 다 매도로 보고 합니다. 백전 98선 중기주 엠벤처 1800 매도 보고합니다. 다음 작전주 하나 들어갈 것입니다. 코롱티슈젠 저랑 같이 사면 대박 축하하고요. 이제 신라젠만 살아나면 됩니다. 가을에 고향 갈 때 금으로 만든 굴비 사가지고 고향 갑시다. 매주주 코롱생명과 대박 축하 익질합니다. 이때 뉴스 나왔어요. 플러스 5% 수익 실현이고 오늘 4시에 라이브 방송한다는 내용이고 커뮤니티 설문조사 내용이고 다 대박이죠. 스킨앤스킨 수익이고 수익 아닌 게 없죠. 한 달과 손실을 딱 한 개 난 것 같은데요. 한 200개 수익 나고 한 개 손실한 것 같아요. 정말 대박이고 이렇게 대박이면 저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래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엠벤처 투자 게시판과 안 앞에서 게시판이 날려날 것 같은데 청기노인이 또 작전 치가지고 개미도 물량 넘기고 왔다. 그런 게 아니고 아침 8시 반부터 엠벤처 투자 1800원 안 앞에서 4일 전부터 27,000원 이상 팔자. 왜 그러냐면 네이버 종투방 보면 GCT 상장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팔고 나가자 그렇게 한 거지. 제가 뭐 작전 세력도 아니고 내부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오해하지 말고 대동우문이다. 주식 공부하고 남들이 아는 정보는 뭐가 아니다. 정보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거짓 명심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좋은 정보 좋은 정보 누구나 다 사서 먹을 수 있는 정보 제가 유튜브에다 간혹 올려드릴 테니까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